한국불교 최초의 동안거 수행을 위한 천막법당이 문을 열었다. 동안거는 전국의 스님들이 동절기 3개월간 외부와의 주립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태한불교 조교종은 4일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 위례 신도시 건립 예정지 내에 있는 종교부지에 위치한 상월 선원에서 봉불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허엄사 주지인 덕문 스님은 취지 및 경과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을 확신해 시작한 정진이라며 복덕을 나누는 자리는 서둘러 양보하고 아픔을 나누는 자리는 먼저 찾아 끝까지 앉아있을 것이라고 정진대중의 마음을 밝혔다. 자승, 무현, 선곡, 진각, 호산, 시무, 재현, 도림, 인선스님 등 총 9명은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천막 동안 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각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이기에 당신의 가르침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며 하루 14시간 이상을 정진하겠다는 등의 청규를 공표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출가 본분사에 철저하자는 상월선언 천막 결사는 우리 불교계와 사회에 던지는 큰 울림이며 총단 100만원역 결집 불사의 큰 목표와 다름없이 한국불교 중앙의 염원이라며 정진 대중의 원력이 승단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불교계 전체의 발전으로 회항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중앙중 회의장인 범해 스님은 상구보리 하하중생을 실천하는 지대한 공헌이며 다양한 갈등으로 상천한 우리 사회의 동합과 화합의 큰 울림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님 200여 명을 포함한 전체 사부대 중 2500여 명이 동참해 법석을 가득 채웠고 종정 이하가 내린 친필 현판을 제막하는 것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중앙중 회의장인 범해 스님 200여 명이 동참해 법석을 가득 채웠다.